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예술학 강좌는 매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.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회차별 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지원과로 전화하거나 영등포평생학습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. 영등포구 보건소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건강영등포2080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. 건강영등포2080 프로젝트는 3월부터 10월까지 주 2, 3회 전문강사가 양화한공공원과 안양천, 당산공원 등 5곳의 공원으로 찾아가 음악체조와 걷기를 지도해 주며 운동 전과 후에 체성분과 혈액 등 건강검사를 통해 맞춤 건강관리도 진행됩니다. 모집인원은 장소별 70명 내외로 원하는 장소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누구나 보건지원과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.